다음엔 파괴자 스크리 한 번 갑니다 또 있어 공짜 머리의 게임 이번엔 파괴자 쐈야지 평타만 세 번이야 느리긴 한데 파워하다 와 센데 이거 주먹 마키 마키가 이거야 어어 때려봐 때려봐 아 마키 맞아 이거? 무슨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사륙하는 것도 아니고 마키가 맞고 어딨어 도망치네 뭐야 나 박허스로 와버렸어 도망치네 못잡았네 뭐 경찰에 신고하겠지 박허스로 가서 유흥왕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쫓아가고 있었는데 녹색 세이브 세이브 유흥왕 기대된다 아 또 또 누명 또 누명각이야 사람이 또 죽어있어 또 또 10년 또 10년 가야돼 안돼 어? 어? 아까 꼬마야 했네 뭐하는거야 니가 쏜거야? 안돼 또 대신 가는거 아냐 뭐 뭐 뭐 찾으러 왔다 내가 찾으러 왔다 뭐 이름이 어? CCTV 없나? 쿠기밍이라고요? 아 성우 유명한 사람? 소리만 듣고 알아채다니 여러분들 굉장히 굉장한 덕력입니다 누구한테 말해야되지 않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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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많이 없어졌어 세이브해야 되는데 뭔데 또 에이 야 안돼 상남단 어 이녀석들이 어 괴를 괴롭혀 좋네 너네들은 파괴자 스타일이야 알겠어? 하지마 야め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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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다사이 어? 오호 으악 엄청난 돌짓군데 정말 기분이 매우 좋지않아 운이 나빴어 파괴자 스타일이다 너네들은 운이 나빴어 파괴자 스타일이다 너네들은 운이 나빴어 파괴자 스타일이다 너네들은 하하 두렵게 많네 뭐하는 애들이지? 다 똑같이 생겨가지구 파괴자 하면 안될거 같은데 거리의 양아치들이구만 와우 와라 거리야 으라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야샥들 아아 야샥 아아 파괴자 느려? 아 자 오토바이 좀 들자 시사하게 오와 자전거 자전거 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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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은 무기지 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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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어 만난다 어허허허 잘싸우는데 이놈들 야샥 야샥 으이ov 어허허 하여튼 다구리의 장사 어떻게 어니? 어해? 오오오오오 쉬 호호호호 때려봐 나 챙긴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죽으라 죽으라 못쓴가 아 이 녀석이 건방지게 형 잠깐만 물약 좀 먹고 물약 좀 먹어 기다려 파괴자 좀 힘든데 파괴자야 하지만 넌 파괴자 어? 불안당 불안당 근데 방금 파란색으로 떴을 때 불안당으로 바꾸면 게이지가 떨어지는데 그럼 기술 못쓰는거 아니에요? 못쓰게 하라는거지 아예 권트좀 배웠네 봐봐봐봐 때리다가 게이지 올리면서 쟤네 불안당이 통한단 얘기 아니면 내가 불안당 스틸만 찍어서 저거 뜨는건가? 불안당 극만 찍어가지고 다 없애버렸다 엄마의 린이 뭐야? 엄마의 린이 뭐야? 엄마의 린이 뭐야? 엄마의 린이 뭐야?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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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아한 출신이야?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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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루카 아하 아하 키리우 키리우 카즘마다 네 お願い 분홍분홍분홍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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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mang어다 뭐.. 집은? 집은? 집이 없는것 생각도 안전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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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일단 좀 말 걸어보자 먹을거? 야 나 사각키밥 있어 며칠 전에 사놓은거 뭔가 주겠습니까 줄만한 물건이 없다 개먹이구요 아니 사각키밥 먹을텐데? 개 잡식이라? 개가 먹을만한거 참치캔 이런거 그래 스시집을 가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어? 고고급사료 치킨 스시 스시 아 뭐 라면들 밖에 없어 스시 햄버거 햄버거 안먹겠지? 여기 상백볕도 안먹을디? 여기 미안합니다 암스토어 왼쪽 서류집 뭐 하나밖에 없어 여기있다 뭐야 달았잖아 아니구요 멍멍이가 먹을만한 음식 참치켓 오징어, 약이소박, 곱빼기 이런거 안먹겠지? 고기찐빵 닭꼬치 뭘 먹을줄 알고 닭꼬치 하나 사갖고 가자 닭꼬치랑 닭꼬치 닭꼬치 하나 뭐든 초밥 하나 우유, 우유도 하나 혹시 모르니까 고기찐빵 하나 클럽하우스 샌드위치 연어, 참치 가시마를 안먹을거고 어차피 우리도 먹어야 되거든 아기도 먹어야 되고 미소, 라멘 이거 절대 안먹어 그리고 아까 전에 체력 채울때 이것 좀 샀었죠? 돈이 나중에 많이 필요할라나? 아 뭐야 아 소지품 제한이군요 오케이, 요렇게 사 7400개 요정되면 되겠지? 여깄다 애기야 여기가 치킨집이야? 여기 왜 표시가 안되있니? 너는 먹을거 사왔어 여러개 사왔거든? 뭐야 설마 여기 앞에 치킨은 아니겠지? 설마 편의점 사왔는데 야쿠가 편의점 가자고? 이거 맞아요? 근데 퀘스트? 이상해 개위 야쿠가 편의점이면 지금 오른쪽 골목 돌아서 사거리 왼쪽이야 저쪽 편의점 여기 편의점은 다 똑같은거 팔거 같은데 편의점에서 개사료를 파는것도 좀 이상한데 개, 개사료요 개사료 사러왔어 아 여기 있다 도구푸도시 접시나와 누구야 왜 여기서만 팔아요? 퀘스트 주변이라 그런가봐 퀘스트 주변의점 됐어 도구푸도 사왔어 개사료 개가 무슨 보수보다 어려워 감사합니다 형님 됐다 살렸다 이제 저 멍멍이는 훗날 큰 개가 돼서 나를 목숨에서 구할 것이오 어레? 도우시다노? 쓰읍 안먹는구나 뭐야 안먹어 안먹어? 어쩌면 목이 마른건지도 모르겠구나 목이 매워서 밥이 안넘어가겠지 어쩌지? 물이라면 있어 산토리 나말푸스에 천연수를 줬다 오케이 그치만 이대로 물을 못마시겠구나 물을 따른 접시도 필요하겠지 여기 이래서 아까 접시사랬구나 나와요 스포네 나와 이걸 미리 스포로 스포야 이거 나온지 좀 된게임이라 원작은 하지만 뭐 이거는 스토리 스포는 아니니까 안그래서 녹아다 했었어야 됐어 개.. 야 이거 열받았겠다 만약에 접시 안샀으면 길 헤맨게 오히려 그냥 그거네 어차피 헤맬거였네 그쵸? 착한 소리 엄마 찾은데 도와줘야되겠네 야쿠자 아니야 야쿠소쿠야 야쿠소쿠 나한텐 엄마랑 유미이모 유미가 이모야? 아아 유미 동생이 동생이 얘 엄마였군요 뭐 얘도 얘도 먹을거 줘라 초밥 줘라 아 피곤해 초밥 줘라 여느 초밥 있어 도시락 맛깐 도시락이랑 하루카를 안전한 곳으로 걔는 걔도 데려가 내가 살려줬네 걔도 키워야겠어요 왜그러져 보금 왜그래 오오 빨리 빨리 가다 왠지 아 뭐야 보금이 좀 이상해 엉덩이로 형사다 형사 세레나에 갈거야 이게 일이 조금 꼬여버렸어 이게 일이 조금 꼬여버렸어 정보는 못 얻었으니 경찰이 왜 근데 전화가 저 납치범 아님 설마? 저 납치한걸로 아는거 아니야? 아니 아니 형사한테 말했어 세레나로 데려가 세레나로 데려가 아 세레나로 데려가 오케오케 세레나로 데려간 다음에 경찰이 나중에 보호해준다 근데 누구 왜그래? 무슨 꼬에 그냥 가는건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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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패 조심해 깡패 아아 나 뭐야 뭐야 깡패야? 아저씨! 아저씨가 챙겨가지고 미안 아저씨 미안하지만 내가 좀 때려도 될까? 뭐야 이 아가씨들은 뜬금없이 왜 때린대? 애는 다행이다 애는 오늘 뭐야 뜬금없이 왜 때린대? 일로와 일로와 방해하고 난리야 저쪽 앞으로 이거리를 많이 돌아다닐 예정이니까 좀 외워놔야겠다 조심조심 왠지 시비는 안걸리는게 좋을 것 같긴 해 가자! 뭐야 똑똑 뭐 이렇게 깡배가 많아 스읍 야쿠자네 이번엔 이바 너 뭘 그렇게 뻑이면서 걷는거야 아니요 애기 안고있었는데 뭘 뽀기면서 걸어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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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 시비보소 아니 나 애기 안고있었는데 장난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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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로와 빠아 빠아 하하하 자판기 다음 파워모드야 아 빠제자 아아아 홀리홀리로릴리 아아 홀리로릴리 바키나 아키나 바키나 아키나 안녕하세요 이제 로스포 아키 요 로스포 세레나 스킬을 좀 분석 좀 해야겠네요 스킬 아직 이해가 안가여서 열이 있는거 같다고 애기가? 만지지도 않고 알아보네 대단해 저기에선 투시경 여긴 그래도 안전할거 같긴 하다 이뻐 이뻐 아 근데 애가 뭐 너무 좀 인조처럼 생겼어 무당같애 무당 막 그런거 있잖아 500년 묵음 마녀 막 이런거 있잖아 너무 뭐라하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닌거같이 생겼어 애가 부잔스러워 눈이 너무 커서 그런가? 아 우리 멍멍이도 왔다 애기인데 너무하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유미 유미 언니랑 매일 휘마와리로 매일 휘마와리로 오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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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바라기 응? 너희 휘마와리로 응 헤바라기가 뭐야 그리고 아버지의 아네 유미 어떻게 아 너희 이름이 뭐라고 미즈키 에? 미즈키 모모 유미 동생 네 아 경찰을 부르나가 리액션 담당이야 레이나 옆에서 혼또니? 혼또니? 레이나 주인공으로 갑시다 우리 게임사에 건이 갑시다 500명 서명 갑시다 레이나 히로인으로 해달라고 옆에서 하는게 없어 흉뚜리만 하잖아 바로 스토리에 껴주라고 오케이 여기 있으쌤 우리 일단 나가 말 걸어야 되나보다 오케이 아니 잠깐 준비 준비가 필요해 도시락 좀 사올게 도시락 좀 사올게 아침에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근데 기다려 도시락 좀 사올게 야 이거 편의점 고수네 이거 주인공 어? 아니 라면 좀 먹고 올게 저 피 좀 달지 않았나? 아까 맞아가지고 라면 먹음 또 경험치거든 라면 말고 저기 다른것도 팔을만 초밥 같은 것도 밥 좀 먹고 올게 응 편의점 도시락 좋다고? 편의점 도시락 됐어 지금 가방 가득 찼어 아 이거 말고 지금 이거 맛있는거 없어? 또 볼게 이거 닦고야키 말고 원조 불고기 아 그 불고기 한국 불고기 그래 여기 어디 있드만 여기 위에 응? 한레 한국 불고기 맛볼 수 있어요 사실 한국사람이었거든 아 일단 저장해야될 아 일단 저장해야될 어째 몇시에요? 아이고 벌써 10뒤 45분이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계속 가도 되겠죠?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가도 되겠어? 보츠전만 좀 잘 싸우면 괜찮을 것 같애 아까 보츠전 나도 너무 힘들었어 하도 안 죽고 그래가지구 드라마같이 1두로 한번 이제 가면 될 것 같애 오케이